안녕하세요. 보급미적분학 강좌를 담당하게 된 청신국제고등학교 2학년 이재희입니다. 이 강좌에서는 수혈, 극한, 미분, 적분 등의 개념을 기본 미적분학 수준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일부 내용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,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즐겁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